이렇게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와 쭉 동그랗게 만든 다음 해내서 앞뒤로 노른한 타게 구워주세요 아참 친구들 기름이 뜨거우니까 꼭 어른과 함께 하세요 올커니 올커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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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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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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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직하게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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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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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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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오징어 어묵이 완성됐어요 오 맛있는 냄새 아이고 그래 우리 꼬야가 배고플 때가 됐구나 어허 아 꼽식아 기다리라고 했지 아직은 아니야 다 됐어 이제 오징어 어묵에 꼬치를 키운 코탑을 뿌려주면 돼 그러니까 꼬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꼬야는 기다리는 것도 잘해 꼬야 발도 기다릴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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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히 히 요리가 될 때까지 히 히 히 히 우리 함께 기다려 히 히 히 히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 음 기다려봐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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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연아, 어때 어때? 음, 맛있어요 우찌고가 뚜깃뚜깃 씹히고요 감자가 아주 부드럽게 씹혀요 음, 공료의 그림을 찍었는데 느끼하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어, 정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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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쿠야, 이렇게나 마시면 우찌 안 먹었지? 어떻게 될까? 어, 안 되는데 요리학자님 부탁합니다 희연아 요리펑, 조리펑, 펑펑펑 안녕하세요, 요리 요술사예요 오늘의 요리 재료인 오징어는 저지방 고단백이라서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징어 무꽃이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와, 이거 맛있게 요리 만들기 성공 성공 하하, 뿌듯해라 근데 뿌듯하니까 배가 더 고픈 것 같네 그럼 빨리 먹어야지 마지막에 먹었겄까나 맛있다 맛있어 지현아 지효야 오늘 열이 잘 봤니? 응 너 꼭 해서 먹어봐 친구들도요 알았죠? 우와 진짜 맛있다 뭐야 천천히 좀 먹어 배고파 배고파 아 뭐야 나는 아름다운 꽃송편 다음주 꼬마요리사가 저 꽃송편과 함께 추석특집을 찾아온답니다 친구들 더 더 더 더 더 기도해주세요 맛있는 꽃이 맛있는 꽃이 흐뭇이름 오징어 어묵 꽃이 쫄깃한 그 맛 모두 모여 함께 먹어요 삶은 감자 껍질 벗겨 오징어 양파 희망 믹서에 가라 깨감자 넣고 소금 후추 설탕과 전분가루 넣고 섞어 오징어 반죽 달군 펜에 기름 둘러 오징어 반죽을 숟가락으로 넣어서 길쭉 둥글하게 펜에 올려서 구워 익혀주세요 식혔다가 꼬치 꽂아 케첩을 뿌려 맛있는 꽃이 맛있는 꽃이 흐뭇이름 오징어 어묵 꽃이 쫄깃한 그 맛 모두 모여 함께 먹어요 모두 모여 함께 먹어요 모두 모여 함께 먹어요 맘에 destinatio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